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월별로 내 스스로 내 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력 생일 기준입니다. 음력, 태어난 달. 음력 1월달. 이 달은요, 호랑이 날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달인데요.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혼자 막 앞만 보고 달리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혼자 왜 독단적으로 해?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혼자 해야 일이 더 잘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낼 수 있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는 경향들이 있는 거지, 뭐 잘난 채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혼자 뭐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조냐 이래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인들과 템포를 조금 답답하더라도 같이 맞춰서 가시고 그런 것만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일을 하실 때 추진력과 이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잘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음력 2월 달, 토끼 달입니다. 이 토끼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예민하고 다소 날카로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들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탁 이래버리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음력 2월에 태어나신 분들, 못되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뭐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갖고 나온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중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고, 주변에 음력 2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못돼 먹은 게 아니라 그런 달의 기운을 갖고 나와서 그렇구나 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력 2월에 태어나신 분들, 주변 분들과 이렇게 중화를 잘해서 섞여 가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음력 3월 용달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용달, 예. 이분들은요, 현실적인 것과 이상향 사이에서 이 꿈꾸기를 좋아해요. 물론 그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내 이상적인 것에 대한 것을 현실에서 맞춰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라고 하시는 경우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니까. 그런데 이 용띠분들 그렇게 이상향만 쫓다 보면요, 나중에 현실이 진짜 요즘에 현타라 그러잖아요. 현타가 빡 오면 거기서 오는 자절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향과 현실의 조절을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띠분들 머리가 좋잖아요. 예, 이런 좋은 머리들을 이런 현실로 이상만 꿈꾸지 말고 이 좋은 머리와 현실을 이렇게 다 타협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음력 4월 뱀달에 태어나신 분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이 뱀달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요. 이 교육 쪽, 학문 쪽,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런 쪽으로 예, 기운을 많이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음력 4월 달은요, 학문, 그 다음에 문장, 이런 공부 이런 쪽에 관련된 힘이 굉장히 좋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교육자나 아니면 공직자, 또 연구원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음력 4월이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진로를 결정해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직업의 갈등을 겪고 계신 20대나 30대 분들도요. 내가 라이센스 취득을 해서 한번 이쪽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볼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력 5월 달 말띠분들. 말띠분들은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이 관제, 구설, 그 다음에 금전 관리를 잘 하시면 큰 기복 없이 사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양띠, 음력입니다. 음력 6월 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집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또 나 스스로가 소심해져서 가만히 움츠리지 말고 뭐든지 배우세요. 그리고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셔서 그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내 삶에 이렇게 보탬을 한다면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사실 수가 있거든요. 양띠, 양의 달에 태어나신 분들, 이 분들 좀 밖으로 나가서 해외 좋습니다. 집 밖을 나가서 공부하시고 배우고 경험하고 여행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거 집에만 움츠리고 있지 말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 음력 7월 원숭이 달입니다. 이 원숭이들은요. 다재다능해요. 뭘 하나 딱 잘한다! 이런 것보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이런 거죠.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고 또 많이 배워보시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그런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 음력 8월입니다. 닭의 달입니다. 닭의 달에 태어난 분들은요. 이 닭의 글자를 보면 우리가 이 금으로 표현들을 하거든요. 이 금은 쇠잖아요. 쇠. 그래서 닭의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이 군검경, 경찰이나 이런 검찰 쪽, 이런 군인, 이런 기운. 그 다음에 의료계 쪽.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내지는 그런 아픈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분야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이 닭의 달에 태어나신 분들,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진로를 결정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9월 달, 개의 달입니다. 개. 내 재능이 어디에 숨어있는지를 다방면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음력 9월 개의 달에는요.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재능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셔서 내가 정말 재능을 보이는 쪽에 물론 다수의 재능이 많으시겠지만 그쪽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펼치시면 잘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력 10월 달, 돼지 달입니다. 음주가무, 그 다음에 이성의 문제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이 먹고 사는 거 말려는 나쁘지 않거든요. 돼지 달에 태어나신 분들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토탈적인 평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주가무, 이성문제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내가 살아가는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력 11월 달, 쥐의 달입니다. 쥐들은요. 순간포착이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재치가 좋고요.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번뜩이는 또 두뇌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아주 잘 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2월 달, 음력 12월, 소의 달에 태어나신 분 소의 달은요. 이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끈기 있고 우직하고 또 꾸준함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달에 태어나신 분들, 소의 달 음력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분명히 자수성가해서 내가 말년이 아주 풍요롭고 편안할 거라는 거 또 자손들도 그렇게 큰 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태어난 음력 생활 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그 달에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그렇다. 이게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미로 좀 참고삼아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또 재밌는 또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